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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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신났어요 기분 좋나봐요 아침에 다들 히히 히히 영순이도 편안한데 그죠? 히히 다들 어슬러 자기 할일합니다 그치? 스키촌 기분 조용 기분 조용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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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탱이 깝죽깝죽 껌탱이 히히 히히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가을이도 개들 옆으로 지나가도 으르렁 안합니다 운동장으로 모두리 너나 거기 안 들어올 거야 거기 있을 거야 그냥 거기 있어라 그러면 음성 기분 좋아요 응 꼬리살랑살랑 기분 좋아요 응 꼬리살랑살랑 기분 좋아요 음탱이 곰탱이 눈 먹냐? 네 맛있어요 엄청멋있어요 아이스크림이에요 택배화샹 택배화샹 스티 füh grapes carbon Anger 5분 후 5분정도 용순이 형한테 깝죽대지 마라 조금 무서운 분이야 인마 여기 졸업생이야 가을이 옆으로 애들이 지나가도 이제는 물을 안되지 않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갈까? 나갈까? 나가자 밖으로 컴온 베이비 가자 나와라 레오야 숙희야 열심히 뛰어서 나와라 나와 용순 들어가자 나와라 용순 안 나올거야 너희 둘이 놀거야 거기서 그냥 가자 가자 놀아 그럼 거기 둘이서 안 나올거면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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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